자 끌어가면서 워킹을 하고 계시네 뭔가 한마디 끓인 것 같습니다 아하 요번 한마디 끓은 느낌인데 과연 걸렸을까요 문어 한수 했습니다 오늘 워킹문어 조사님 한수 하셨네 아 축하드립니다 문어 사진 좋다 이야 요정도로 이분 문어 상당히 고수시네 네 아 이거 한마디 끓인 것 같네요 아 한마디 끓인 것 같습니다 이야 한마디 끓였습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이거 동영상에 한번 내고 싶은데 내도 되겠습니까?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몇 마리 하셨네 네 마리 채 완전 대박입니다 야 이거로 문어 하시는 분들이 이거로 이거로 못봤는데 오늘 보내 야